아 이번엔 덤 덧냥꾼 오늘 나의 첫 제물 사냥꾼은 좀 빡센데 사냥꾼은 고리던지기 들고 갈 만한데 그런거 없어 열광의 덱 찾아 아 와 현재는 여기서도 현재는 여기서도 여기서도 어그로 덱을? 그나마 불길 아 이거 냉기주문 먹고싶은데 와 얜 진짜다 얜 진짜다 근데 이정도면 잘나온거 같은데? 저커 주문도 많이 나왔고 템퍼를 안밀림 어이씨 이거에 이걸 쓰느냐 이걸 쓰느냐인데 이게 여기서 아라키드 그 저거 질리아스 같은거 나올 수 있지 않나? 오 이거 좋다 이거 너무 좋죠 이건 너무 좋은 카드죠 고철골렘 자 별불꽃까지만 버틸건데 그전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거 내구요 배치 잘했네 그렇지 4분의1 터트리기 영능쓰고싶지 오 명치아퍼 명치만 안돌았으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 쓰나 이거 쓰나 정리가 다 되긴 하거든 그죠? 이거를 엿다쓰고 영능 엿다쓰고 이거쓰고 이렇게 해도 정리가 다 되긴 하거든? 방어가 나 바라가 나을거 같은데? 아니면은 하나 남기고 이런거 써도돼 필드 먼저 내어놓기 지모의 순환도 좋구요 오 체력회복 좋구요 잘나온거 같은데? 이거쓰면은 나중에 이거쓰고 이거쓰면 얘가 또 이거쓰면서 저거 하거든? 아 현재 던현재 던현재 명치를 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거를 쓰고 싶긴하지만 지금 이걸쓰고 힐을 해놓는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게 나의 생각 아시인에게 3-3 좋아 자 자 이러면은 다음턴에 이거쓰면은 또 오힐 음? 아픈데? 지겠는데 이거? 어? 이거를 쓰고 싶지만 이건 다음턴에 씁시다 요거 써버리고 다음턴에 씁시다 자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아까 힐부터 먼저 썼는데 1일 1일 손해 이거 먼저 썼으면 아니 뭐지? 그건 더 연습해야겠군요 그건 더 연습해야겠군요 단일 딜 이건 방어도를 가야죠 당연하겠죠 방어도를 가야 얘를 죽이면서 이걸로 얘를 죽이면서 방어도를 올릴 수 있죠 자 9 14 16 16 현재 안녕 이거 내가 이긴거 같아 현재야 현재야 이거 내가 이기지 않았을까? 대박없어 이론 썼으면 몇몇하면 이기지 않았을까? 어 안 끝났네 어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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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아 왜 아 이겼어? 이거 내가 이겼어? 이겼어야 된다고? 1일이 부족했다고? 아 저러 우리 현리엄마 음 아 우리 현리엄마 아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제인아 응? 그 상대는 둘 다 네 여부는 내것이다 후회하게 해드리죠 후회하게 해드리죠 이거 다 들고하자 이거 다 들고하자 오오? 아니 이거 너무 좋은데? 손패가 그냥? 이거 뭐야? 칸레타드 프레임 이게 뭐야? 이거 뭐야? 칸레타드 프레임 에라이? 역시 좋은데 재밌어 어 뭐야 인프 음마야? 인프 음마 싫은데 저거 쎈데 오오 템포 냉기중 냉동창고 오 좋은데? 오 좋은데? 오 좋은데? 오 오 오 좋은데? 오 오 이 모드는 뭔가 다르냐고? 거기 투기장 느낌 나는데? 뭐야 왜 하나밖에 안 아 주립이 안됐구나 뚜뚜뚜 화르륵을 해도 되고 그냥 관통사격으로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이거 복사해온 다음에요 하나는 관통사격 하나는 이걸로 교환하고 하수인내도 되지 않을까 화르륵을 굳이 지금 얘 인프 많이 깔거라 굳이 그렇게 써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아픈 것도 아니고 꽁꽁 얼려주겠다 아아 드롱 무난하게 제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쿠 이게 뭐야 아 이거 만약에 비전송을 뽑았으면 다음 턴의 비전 그 다음 턴의 비전이 되거든 근데 왜 이걸 뽑았냐면 상대가 프라임을 넣었잖아 약간 변수 창출이랄까 마나 수정 바르르 이러면 인프 못나오죠 힐드가 꽉 차서 그 다음에 요거 상 내고 요거 탁쓰면 어이쿠 룬색인 구슬도 좋구요 어이쿠 생명력 회복지 없구요 야 이거 참 아 게임하기 싫겠다 오케이 용족 잠깐만 이거 그거밖에 안 나오지 않나 헬 Zo 헬 헬 헬 헬 헬 헬 keynote 사진 하하 이게 킬각이래 아하하하하하 아 이게 킬각이래? 미쳤나봐 진짜 아니 어? 어 살아 니그라우 아.... 그치 이게 하스턴이지 이게 응.. 정신차려보니 그냥 두고있어